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삼성과 LG, SK 등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는 아직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지만 빠르게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련 기자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은 35.2%, 지난해 같은 기간 16.2%에 비해 2배 이상 성장하며 점유율을 넓히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 또한 올해 200억 3,800만 달러에서 2025년 366억 8,600만 달러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재 시장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4대 소재인 전해질, 분리막, 양극, 음극 중 전해질을 제외한 모든 소재의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4대 소재 가운데 원가 비중이 가장 큰 양극 헐물질은 2017년부터 매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중국, 16%를 차지하는 일본에 비해서도 낮습니다. 하지만 K배터리 성장세에 맞춰 소재 기업들의 성장세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배터리사들이 공급체인에 국내 소재사들을 포함하면서 공급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소재사들은 이에 맞춰 공장 등설 등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국내 양극재 업체들도 지금 급격히 증설을 추진하고 있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국내 소재 업체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K배터리 성장세에 힘입어 K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날개를 달고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련입니다.